저게 티라포이처 모아를 수용한 슈퍼테스팅 2천원 감사합니다. 세아세트님 서련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부가팀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20만원 너무나 가져도 된다 엔진풀 창무진 엔진풀 혹시 제 목소리 너무 된다 여기 방금? 20만원 너무나 가져도 엔진풀 창무진 아잇 아이 아이 이건 내 이름 아닌데 아이 아니 목소리 이름 왜이래 Let's get started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슈마트 돌아오겠습니다. 처음에 이 화면에서 변기를 이제 만드는 건가? 오라라? 어 뭐야 뭐야 일단 위에다가 물을 넣어 XT를 누르면 물을 일단 넣고 그 다음에 Y를 눌러 뭐 어떡하라는거야? 아 꾹 눌러볼까요? Y를 아아아아 꾹 이렇게 그리고 B를 꾹 눌러 물 나오는 거 확인했고 A를 눌러 물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을 넣어 가득 됐고요 그 다음에 Y 이거를 꾹 찍어 됐고요 그 다음에 B를 눌러서 물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A를 눌러 검수 물 내려가는지 확인하고 어 어허 어허 어 뭐야 일단 냉면기에 불이 났는데 그거는 제 한 곡이 아니에요 변기 프롭 이거 그 다음에 비킹 물이 안 나와 잠시만요 잠시만 여기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어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재작 아니 어떻게 꺼내 근데 아니 어떻게 도와줘야돼 근데 지금 어어 어어 아 그죠 그죠 이거 아니죠 이게 아니죠 어 어 아니 미안해 미안해 아 얘를 미뤄야 된다고요? 어어 이게 아니죠 어어 어어 됐어 됐어 날아갔습니다 어어 어어 안 돼 변기에 총알이 들어갔다 안 돼 테스트 일단 계속 이어갈게 어어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 돼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아니 변기에 탈약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어 아 저희는 뭔가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 그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개인누기 오? 사마귀한테 노동을 시킨다고? 6개월 뒤 자 올라왔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변기만 만들었어요 여기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 다음 변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또 뭐지? 버튼을 눌러요 아 알겠어요 버튼 짜잔 야하 이게 뭐야 이런 재작 애퍼처 사이언스 터렛을 공개합니다 어 X 오래드 뚜껑이 열리고 Y 변기가 열리고 L2 L2 누르고 어어 아 얘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아zzz 아 왼쪽 트리거 열고 왜왜왜왜 sos 아 히히 총알 나가는군요 오케이 총알 발사 자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아깐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제 얼굴에 총알았으면 응가할 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총을 열고 발사 고! 나 잘한거야 지금 자 뭔가 준비중이던 녀석이 있대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름사진 일단 찍어볼게요 F12 됐습니다 체크하게 여러분 방금 전에 화면이 가려졌는데 그러니까 제fez 단축 childhood 신경 쓰지 마세요 어어엌 뭐야 이거 이게 록ven 런처 어어어 소 알바렃살 민의 quelque軟이 soccer 민의 quelque軟이atever 어...맞아 좀 잘못된거 같은데 어어어... 아니야, 아니야 아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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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e p he's up p he's up 아이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 이거 그냥 다 뿌셔야 될거 같은데 왠지 어차피 망했어 어? 뭐 설마 잘라게 하겠습니까? 어 탑 뿌셔버려 그냥 이케 지금 앞에 물류창고가 쓰러지고 있는데 저거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있는 초록색 콕 han거요 일단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되는데 이거 다 범행이 가능한지 저는 모른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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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경찰이 왔다고? 이 창구에서 난사를 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감옥으로 보내겠습니까? 자 이제 위로 올라가고 다음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귀들 사마귀들의 도시 뭔가 좀 귀여운데? 오 왔어 여기 뭐하는 곳이지? 진짜로 감옥에 온거에요? 여기가 감옥이야? 아잇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상자를 날려버려서 무려 18개월 동안 여기 있었대요 일단 여기 나갑시다 일단 여기 나갑시다 음 저게 시 라포이터 모아를 쓰는 슈퍼캡팅 2,000원 감사합니다 티아스팅님 서련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부가띠님 이런거 하셔도 되는데 20만원 너무나 가슬리도 엔진풀 창무진 엔진풀 뭐야? 어 방금 후원 리액션했는데 혹시 제 목소리 너무 되나요? 20만원 너무나 가슬리도 엔진풀 창무진 아니 이건 내 이름 아닌데 아니 목소리 이름 왜이래 아니 후원 리액션이 이름으로 내가 안되는거 아니야? S-I-T-I-N-G 이름 제출됐구요 아 에반데? S-T-E-G 됐습니다 당신과 책상은 출수해도 좋습니다 나가라고? 오 나간다 이제 자 위로 올라왔구요 어 이거 뭐야 터렛 마크3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 아무리 봐도 저거는 믹서기 같은데 뭔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일단 버튼들을 하나 눌러볼게요 어 이게 뭐야 라곤 발사 아 이런식으로 그리고 부담 갖지 마세요 사루님께서 마음에 들하시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겁니다 어? 사장님 마음에 들면 되는거라 어? 진짜 사마귀의 문명을 보고 있습니다 사마귀가 벌써 여기까지 발전했구요 건물들이 이제 인간의 기술력을 넘어섰어 이미 괜찮아? 잼아 저게 시동거는건가? 어 됐습니다 앞에 이제 세탁기가 나왔구요 애퍼처사이언스에서 만든 세탁기 아잇 깜찍이야 아잇 세탁기를 토넷으로 왜 만들어? 아 갈수와 아잇 아잇 죽을뻔했네 다들 얘네 싸워야되요 오마이갓 앞에 이제 경기트랙들을 부숴보겠습니다 경기트랙 발사 경기트랙 발사 경기트랙 경기트랙 발사 나잇샷 어르신 4개를 한번에 누르라고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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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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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암 이게 밑쪽으로 올라오는거 좋네요 잘하셨어요 여기서부터는 괜찮을거 같아요 지금 일단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아니라 회사 기부를 끄시고 월급을 받은 월급 루팜 사실 케이브 존슨 사장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지는 않았어요 사장님을 본 사람이 몇 년 동안 없었다 가겠습니다 과연 사장님의 실체는? 어이 갑자기 설마 이 속쌍이 사장인가요? 설마 이 속쌍이야? 지구상 가장 똑똑한 고속자들에게 불사신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결론이 속쌍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로봇이라니 심지어 대두라니 이런 제작 의식을 기계로 옮겼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뭔가 살짝 쌉통 느낌이 나요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끝내주길 바라고 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부숴드릴게요 사장님 사장님 미안해요 사장님 눈도 뚫어드리고 사장님 미안해요 사장님 미안해요 안돼 가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금 사장님의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맨 얼굴 같은 경우는 초알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옆에 요거는 방탄인데? 오케이 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 에반데? 전원 버튼이 이미 있었잖아 이걸 일단 깨 전원 버튼을 깨면은 전력이 차단되고 그렇다면 사장님은 죽을 겁니다 자 갑니다 천원이 꺼집니다 지금까지 나의 직원들이여 내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아줬어 3 2 1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월급 루팡 직원은 이제 가디 이런 제자 예비전력이 가동됐고 살아났구요 카드킬을 반납하고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해고나겠죠 오마이갓 오마이갓 사장님 사장님 안돼 지금 사장님이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꽝꽝꽝 일단은 여기서 떠나는게 좋아요 아무것도 말이지 말고 오마이갓 사마귀의 문명이 박살이 났다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은 동물학대했어 오마이갓 사장님 살아있는데? 아 방금 눈에 불 들어온거 아냐? 네 지금 이분이 사라인이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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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Geoff's 오마이갓 사장님이 만년단 사장님이 주로 바이밤 아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